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를 넘어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와 협력해 미래 한국 모빌리티 AAM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나섰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캡슐형 기체 안에 세련된 의자가 자리해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UAM 독립법인인 슈퍼널이 개발 중인 전기수직 입착륙 항공기입니다. 슈퍼널은 영국 판벌어 국제 에어쇼에서 처음 디자인을 공개하고 고품질의 항공 모빌리티 기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미래항공 모빌리티를 오는 2028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AM 관련 글로벌 업체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보잉 등 에어쇼에 참여한 주요 항공업체 최고 경영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와 AAM 기체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맺는 한편 프랑스 항공 엔진 기업인 샤프란과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AAM 기체에 탑재할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 추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기술로 꼽히는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업계의 주요 업체들과 협력해 AAM 개발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부터 항공과 로봇까지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